어디부터? B, B, C, D, C, D 지금 너의 곁에 나를 데려가 줘 아 여기 블링스니까 진짜 죄송해요 로제가 솔로 연속이니까 5, 6, 7, 4 휘파람 휘파람파람파람 휘파람파람 죄송한데요 아까 소리가 따로따로 부르신 다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노래 릴레이성이죠 규모를 다시 주세요 줄 건데 아까 소리가 이런 거 아니죠 하우 두 하아 쉐이그 바아 두 하아 두 하아 이게 아까 별로예요 하나가 되는 거 휘파람 저기 한번 보여 드려요 휘파람파람파람 파라라라라라라 이게 아까 별로예요 이게 아까 별로예요 하나가 되는 거 좀 좁다 그래서 너랑 음악하잖아 어디부터 키 맞혀야 돼요 시작 이대로 지나치지 마요 이대로 지나치지 마요 너도 나처럼 날 잊을 수가 없다면 워어어 언제까지 할 거예요 아카펠라 여기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카펜라이다 바로 하지 않아 와, 이거 봐주자고? 대행인데. 왜 그래? 아니, 내 거야. 왜 네가 쳐? 아니, 아니야. 저희랑 널 향한 미션. 막 들어오자. 시작. 널 향한 네 마음을 파이어. 심장이 빠르게 뛰잖아. 점점 베이들리잖아. 4번. 4번 질문 가겠습니다. 야, 그리고 니네. 야, 리사 좀 끼워줘라. 로제 너만 다 하고. 왜 그냥 여기서. 야, 태국에서 와서 이거 잘하고 있다. 이거만. 이거만. 고생하셨습니다. 다음에 아카펠라가 되면. 주관 아이돌 한번 나와주세요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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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군가 당